어우, 야. 어우, 야. 어우, 야. 아유. 빠르다, 리즈야. 엄청 빠르다. 배기 있게 이렇게 차. 비즈는 차. 비즈는 대단하지. 대단해요. 날아가세요, 날아가세요. 나 너무 무섭다, 갑자기. 아이고, 철부지 지부지처럼 살았단다, 어? 철부지 지부지처럼 살았단다, 어? 그동안 하는 일에 있어서도 언니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뭔가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,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나가고 더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펼쳐진 건 제가 봤을 때는 2년, 3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뭔가 같이 있었을 때보다도 이제 혼자 뭔가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언니 사주는 이렇게 예체능하고 연예인 이런 것도 있지만 언니가 사실은 그 선생님 사주도 있거든요. 언니네 집안 보면은 누군가 공무원이든지 뭔가 그런 선생님, 공무원이든지 뭔가 그런 선생님, 공무원이든지 뭔가 그런 선생님, 공무원이든지 약간 이런 줄도 또 있어. 아빠, 아빠. 선생님이세요. 그런 줄도 같이 있어요, 사실은. 내가 어떻게 할 정도면 제사진이에요. 같이 있어, 사실은. 언니가 어디 사주라고 한 거 같아. 근데 우리 언니 하나... 근데 우리 언니 하나... 남자 보는 눈도 드럽게 없다 그래. 남자 보는 눈도 드럽게 없다 그래. 어? 맞네. 맞아. 네, 언니가... 남자를 통해서 얻어지거나 그런 것들로 해결되는 게 아닌데 언니가 이제 자꾸 그게 기대게 돼요. 네. 일단 우리 저기 유아들 형께서 아유, 고맙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